김해 한 기업체에서 1억 원 상당의 생필품 세트를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불과 쌀, 라면 세제 등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생필품 15종으로 구성된 세트는 차장의 계층 500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익명을 요청한 기업체 관계자는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나눔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계층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